간단하게 녹화해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. 그런데 제가 명함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. 그런데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상식을 열어보고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애들은 유튜브 찍으면 안 될 텐데 올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 이건 우리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. 비밀스럽게 아는 사람 주소를 아는 사람만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졸리울 땐 주무시고 중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 안경은 가격 맞추시면 제가 이 안경 드립니다. 얼마일까요? 만원짜리 만원짜리 어떻게 상품국 써? 내가 받는 돈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얼마일까요? 25,000원 25,000원 땡 너무 너무 업앤다운 네? 업앤다운 업앤다운 아 힌트 강력한 힌트 다이소에 있어요. 5,000원 3,000원 땡 땡 2,000원 2,000원 1,000원입니다. 아 아 써보세요. 어 누가 말 아 죄송합니다. 번지수록 써보세요. 감사합니다.